길게 진행합니다. 기본이 2분이라는 리믹스는 2분 30초에서 3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 즉 30초 동안 1000개를 더 밟을 수 있습니다. 자, 준비되었다고 합니다. 공룡 패러독스입니다. 펌프기 다음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달아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겠습니다. 드디어 제작자가 한다 강현진 준비되셨나요? 자 그러면 최강자전 우승장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고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자 아직 게이지가 달지 않았습니다 아직 게이지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한 명 한 번 더 아니요 한 번 더 중간입니다. 아직 게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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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지금부터 베어독스 인사에 오겠습니다. 출발! 설마! 설마! 아 정말 아쉽습니다 3초를 남겨놓고 아쉽게 게이지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공연 아닙니다